안녕하세요. 오늘은 재무제표입니다. 165쪽 교재는 165쪽입니다. 한 달 후에는 10점 더 올려야 됩니다. 이번에는 30점, 다음에는 40점 이런식으로 목표를 고려잡으세요. 재무제표는 결산보고서죠. 결산보고서. 여기에는 4가지 있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 흐름표. 이건 기본 재무제표죠. 4가지 재무제표다. 그런데 이 3가지는 12월 31일 현재 자산, 부채, 자본이 얼마인지 알아보는 거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라고 합니다. 한 때잖아요. 일정 시점. 그런데 이것은 1년 동안이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벌어들인도, 지출한도, 이걸 알아보는 것이 손익계산서입니다. 자본 변동표도 마찬가지죠. 일정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그 자본이 정감변동을 나타내는 거고, 현금 흐름표도 마찬가지죠. 1년 동안에 현금이 흐름, 현금이 흐름이라는 것은 들어오고 나간 거잖아요. 현금이 얼마? 유입, 유출을 나타내는 거다. 이게 재무제표인데 특징이 있죠. 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와 자본변동표는 발생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발생기준이다. 또는 발생주의이다. 같은 말입니다. 현금 흐름표는 현금기준 또는 발생기준이라죠. 현금 기준에서 작성한다. 알겠죠? 이것은 현금 기준이다. 우리가 이것 두 개만 해 왔잖아요. 발생기준, 현금 기준을 한 번 기억나죠? 발생기준에서 현금 기준으로, 현금 기준에서 발생기준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금 기준에 의했을 때 순이익이, 예를 들어서 100원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발생기준으로 전환하면, 발생기준에 의한 순이익으로 전환하면 얼마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때 가운데 자료가 주어지죠. 이렇게 잘 주어진다. 그렇죠? 여기 주어진 네 가지잖아요. 그렇죠? 자산. 자산이 증가하면 이익이 증가하잖아요. 그렇죠? 자산이 증가하면 플러스이고, 부채가 증가됐다. 부채가 증가된다는 것은 이익이 감소되죠. 그렇죠? 마이너스. 수익이 발생되었다는 것은 플러스. 비용이 발생되면 마이너스. 그렇죠? 자산 감소는 마이너스. 부채 감소는 플러스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먼저 계산하자고 그랬습니다. 항상 이것을 먼저 계산합니다. 이것이 만약에 플러스 20이다. 이제 돌아가더라고요. 이렇게 계산하자고 그랬잖아요. 100은 플러스 20. 120.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자산 증가는 플러스. 자산 감소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렇죠? 부채 증가는 마이너스. 부채 감소는 반대잖아요. 수익은 플러스, 비용은 마이너스. 알겠죠? 그렇죠? 마무리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만에 나중에. 이것을 일에 고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똑같이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계산한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고. 만약에 발생 기준에서 현금 기준으로 이렇게 바꾼다. 그렇죠? 이런 문제 나오잖아요. 반대로. 그럼 120억인데 이것은 얼마고 묻겠죠? 그렇죠? 이렇게. 똑같이 해서 이것을 알아본다. 그렇죠? 그럼 얼마에서. 생각해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얼마에서 20원 더하니까 120원이 되라. 얼마에서 더하기 20원하니까 120원. 어떻게 하면 되죠? 빼면 되잖아요. 빼면 100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알겠죠? 그렇죠? 이것을 모르든 이것을 모르든. 어느 것을 구하든 관계없다. 그렇죠? 한쪽은 주어집니다. 한쪽은 주어져야 되니까. 현금 기준에서 발생 기준. 발생 기준에서 현금. 현금 기준의 의향기 발음은 뭐다? 현금 흐름표. 발생 기준 이것인데. 출원자 나오는데 이것이 나오죠. 손익 계산서. 알겠죠? 손익 계산서 상의 단기 순위 얼마다? 발생 기준이다. 문제가 나올 때 이것이 나와요. 이것은 안 나오고. 손익 계산서 상 단기 순위 하면 발생 기준에 의한 단기 순위. 현금 흐름표 상 단기 순위이다. 현금 기준에 의한 이익이다. 그것이 얼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재무제표. 기본 재무제표고. 재무제표에 대한 작성 원칙이라든지 이런 것. 이런 것을 앞에서 다 했던 것입니다. 이론. 또 재무제표에 대한 목적. 정보제공이죠. 그렇죠? 재무제표의 목적이 뭐냐? 유용한 정보제공이다. 쓸모있는 정보제공이다. 그렇죠? 유용한. 그렇죠? 유용성 있는 유용한 정보제공이다. 이게 재무제표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정보제공이다. 유용한 정보다. 이건 앞에서 했죠. 그렇죠? 우리 제 1장에서 했습니다. 이게 유용한 정보가 되기 위해서 근본적 특성. 그렇죠? 목적적합성. 또 충실한 표현. 보강적 특성. 비교가능성. 검증가능성. 적시성. 이해가능성. 기억나죠? 그렇죠? 이런 것. 그리고 이 정보의 요소. 이 정보가 뭐냐? 우리가 하는 이 정보라는 것은 회계상 정보다. 그렇죠? 바로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게 정보다. 자산, 부채, 자본. 그렇죠? 이건 우리가 효익이 유익 가능성이 높아야 되고 적정 가능해야 된다. 부채라는 것은 효익이 유출 가능성이 높고 적정 가능해야 된다. 그렇죠? 이건 부채의 특징. 인식욕계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금액을 측정하는 것은 원가. 취득원가. 다른 말로 역사적 원가. 또 현행시가를 할 수 있다. 그렇죠? 시가. 시가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현행원가. 다른 말로 실현가치, 현재가치 같은 것이다. 그렇죠? 이런 것을 앞에서 이론적 구조에서 했던 것. 기본원리에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앞부분에 했던 겁니다. 이 부분에서 재무제표 부분에서는 핵심이 뭐냐 하면 이겁니다. 현금 흐름표입니다. 물론 이런 작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해 왔던 것이고, 여기서 현금 흐름표하고 재무제표 분석입니다. 핵심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현금 흐름표입니다. 현금 흐름표를 알죠. 현금이라는 것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말한다. 그렇죠? 이것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현금만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현금성 자산을 합해한 것이다. 흐름, 들어오고 나간 것. 이것을 나타내는 표다. 그렇죠? 이것은 현금 흐름표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현금이 들어오고 나갔다. 1월 1일 날 현금이 100원이 있었는데, 기초에. 그렇죠? 이것이 1년 동안에 들어오고 나갔다. 유입, 50원. 돌았다. 나갔다. 유출, 30원. 12월 31일 현재 현금이 얼마냐. 여기 들어왔으면 플러스잖아. 그렇죠? 마이너스죠. 그렇죠? 여기 120원 남아있잖아. 이것을 나타내는 표죠. 그렇죠? 현금 흐름이라는 것은 기초에 100원이 있었는데, 얼마가 들어오고 나갔다. 여기서 우리가 들어오고 나간 것 있죠. 그렇죠? 이걸 우리는 세 가지 나누어 준다. 하나는 영업활동. 왜 들어오고 왜 나갔느냐. 정상적인 기업의 영업활동에 의해서 들어오고 나갔다. 그렇죠? 영업활동에 의한 거냐. 또는 두 번째는 투자활동이냐. 투자. 투자라는 것은 우리가 시세차익이나 임대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투자활동이라고 하잖아요. 임대, 시세차익. 샀다가 되파는 것. 건물을 샀다가 팔았다. 땅을 샀다가 팔았다. 이게 투자활동입니다. 그렇죠? 이게 정상적인 기업의 영업활동이죠. 그렇죠? 이게 주된 게 뭐냐. 상품을 사고 파는 것입니다. 물건 사고 파는 것. 기업은 결국은 그렇죠? 물건을 사와서 파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사와서 판다. 또는 만들어서 판다. 그렇죠? 만들어서 팔 수도 있고. 모든 기업은 여기 다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익을 창출하잖아요. 그렇죠? 수익 창출.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모든 기업은 이익을 창출하는 것은 물건을 팔아야 되지. 안 팔면 이익이 나옵니까? 그렇죠?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전부 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영업활동입니다. 알겠죠? 영업활동. 기업은 영업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밥 먹고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국수도 먹고 라면도 먹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투자활동도 한다 이겁니다. 주식 투자도 하고 건물 투자도 하고. 그렇죠? 알겠죠? 그럼 이런 우리가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일단 돈. 그렇죠? 돈을 어떻게 마련했느냐. 이게 재무활동입니다. 우리가 현금의 유익을 크게 세 가지 나눠버립니다.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알겠죠? 이렇게 나누어서. 그럼 우리 해 왔던 것을 잘 보세요. 현금 흐름표에서 문제가 두 가지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론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계산 문제도 나오는데 물론 이게 더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이것도 많이 나오죠. 그렇죠? 이론 문제가 뭐냐. 이거 구분하는 거다. 구분하는 거. 그럼 어떻게 구분하느냐.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투자활동은 뭐라고 그랬죠? 이런 것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잊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알잖아요. 그렇죠? 잊어버려서 그렇지. 자산. 자산 계정이 있으면 문장에 지문에 자산이 있으면 투자활동입니다. 알겠죠? 생각하지 말고 자산이 있으면 투자활동이다. 알았죠? 투자활동. 부채 계정이 있으면 뭐? 재무활동. 자본은 재무활동이다. 알겠죠? 그렇죠? 부채 계정이 있으면 재무활동이고 자본 계정이 있어도 재무활동이다. 알았죠? 그렇죠? 재무활동. 그럼 수익과 비용이 있으면 무슨 활동? 영업활동. 알겠죠? 이렇게 구분하자. 이렇게 구분하면 요즘 최근 출제경향을 보면 이것만 알아도 답이 다 나오더라고요. 요즘 나오는 거 보면 요즘 최근에 나오는 문제가 보면 물론 여기 수록이 되어 있는지 다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건 뺀 것도 있을 거고 제가 중복되면 좀 뺐습니다. 빼고 했는데 하나 한번 볼까요? 요즘 문제 보니까 계속 이렇게 쉽게 나오더라고요. 178페이지. 183쪽을 한번 보세요. 183쪽에 38번 찾았죠? 한번 읽어보세요. 현금 흐름표 상에 재무활동 현금 흐름에 속하지 않는 것. 재무활동 그랬잖아요. 재무활동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채 자본. 1번 보니까 토지 나왔잖아요. 토지는 뭐죠? 자산. 무슨 활동? 투자활동. 답이 1번이네. 이렇게 나오죠. 작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20일에 문제니까. 간단히 나오잖아요. 그렇죠? 나머지 보세요. 2번은 단기 차입 나오는데 차입금은 부채다. 3번 주식 나왔네. 자본이잖아. 자본. 그렇죠? 회사채. 사채. 부채. 장기 차입금도 부채. 알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기본만 알면. 알겠죠? 바로 이게 답이다. 알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178쪽에. 178쪽도 마찬가지. 한번 보세요. 27번 문제. 현금 흐름 표상. 투자활동 현금 흐름에 해당하는. 투자활동 그랬잖아요. 투자활동. 투자활동은 무슨 계정? 자산. 자산. 자산 찾아보세요. 1번. 설비 자산입니다. 설비 자산. 알겠죠? 설비 하는 게 자산이죠. 그죠? 설비 자산을 말한다. 알겠죠? 기계 설비 이런 거. 자산. 1번이 답이다. 알겠죠? 2번은 자기 주식 나왔죠. 주식은 자본이잖아. 재무활동. 3번은 담보보든 무담보든 관계없이 사채 나왔잖아요. 사채. 4번은 부채. 부채니까 재무활동. 4번은 급여 나왔네요. 급여는 비용이죠. 영업활동. 그 다음 5번은 육아증권 나왔네요. 그죠? 단기 매매 목적. 단기 매매니까 영업활동에 들어갑니다. 그죠? 답은 1번이다. 이런 식으로. 그렇지만 우리가 완벽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서 하나 더 보세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그죠? 여기까지 하면 거의 1번 답이 나오잖아요. 문제가 오지선다니까. 이것만 알아도 3개는 가려내죠. 이렇게. 이것을 가지고 답을 찾으면 되는데. 이것이 다 나오기도 하고. 또 이렇게. 그죠? 헷갈리게 만들기도 하죠. 만들기도 하는데. 문제 여기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투자. 자산은 투자활동이지만. 이 자산 중에서. 그죠? 영업활동이 되는 것이 있다. 부채는 재무활동이지만. 여기에 또 영업활동이 되는 것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자산 부채 항목은 영업활동으로 간주한다. 알겠죠? 그게 뭐냐. 우리가 상품을 사고 팔아도. 이 재고자산. 우리가 상품이라는 말을 안 쓰고. 재고자산 칸이 자주 나옵니다. 재고자산 나오면 여기 대표가 뭐다. 상품이다. 그죠? 그럼 보세요. 재고자산 나오고 이걸 계약금을 내가 주고 산다. 그죠? 선거금. 계약금을 받았다. 선수금. 외상으로 팔았다. 매출채권. 외상으로 샀다. 매입채무. 상품하고 관련되잖아. 그죠? 재고자산. 선거금. 선수금. 매출채권. 매입채무. 그죠? 여기 한 덩어리잖아. 그죠? 이거 관련되잖아. 상품을 내가 계약금 줬다. 계약금 받았다. 외상으로 팔았다. 외상으로 샀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또 4개는 이거하고 관련되죠. 그죠? 이거 관련되는 거. 먼저 받고 먼저 줬는 거. 안 받은 거. 이런 거. 그죠? 집세를 미리 줬다. 선거 비용. 그죠? 집세를 먼저 받았다. 선수 수익. 아직 안 받았다. 미수 수익. 집세 안 받았다. 그죠? 아직 안 줬다. 미지급 비용. 이렇게. 그리고 4개. 선거, 선수, 미수, 미지급. 그리고 이거 4개도 관련되고. 마지막 하나가 이제 1년 내에 팔 주식. 단기손익, 금융자산. 이거 외에도 물론 있습니다만 우리 회계원리에서 10개만 딱 기억하면 이런 자산 부채는 영업활동이다. 그죠? 이 위에 있는 자산입니다. 그죠? 재고자산, 선거권, 매출채권, 선거 비용, 미수수. 이건 자산이잖아요. 이건 부채죠. 그죠? 이건 자산이지만은 영업활동. 부채지만은 영업활동이다. 알겠죠? 그죠? 영업활동. 이걸 끝났다고 알면 끝이 끝나잖아. 더 이상 할 거 없습니다. 더 이상 복잡히 할 거 없고 끝났다. 알겠죠?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딱 끝내버립니다. 그죠? 그럼 이제 이론 문제는 뭐 정리되었다고. 물론 이제 기타 제가 전에 적어드렸잖아요. 기본 3에서 그죠? 여기 보면 이 자산은 이런 자산은 아닌 자산이니까 유형 자산, 무형 자산을 사고 팔았다. 돈을 빌려 주고 빌려 받았다고 돌려받았고 이거는 부채하면 사채. 그죠? 사채 같은 거. 돈 차익금 같은 거. 이거는 주식 같은 거. 배당금 지급. 배당금 받았다 하는 거는 수익이니까 영업활동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알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이론 부분을 이렇게 해서 딱 정리를 끝내자. 영업활동. 알았죠? 그죠? 투자활동, 재무활동이다. 알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현금 흐름표 이론 문제는 알았고. 그럼 이론 문제에서는 계산 문제 나오잖아요. 그죠? 계산 문제가 이거다. 이거 이거. 그죠? 계산 문제가 바로 현금 기준에서 발생 기준인데 현금 흐름표는 이걸 가지고 이렇게 작성하는 거잖아요. 그죠? 뭐 이걸 작성하다. 이걸 작성하면 관계없다. 그죠? 이거 작성하는 게 바로 현금 흐름표 계산 문제다. 알겠죠? 현금 흐름표 계산 문제다. 알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해버리면은 재무제표에 대한 현금 흐름표는 끝난다. 그죠? 현금 흐름표 부분은 딱 정리되죠. 끝나면 이제 하나 더 뭐냐면 재무제표 분석. 분석이 있습니다. 그죠? 현금 흐름표에서 이것만 알맞아요. 그죠? 이거 이론 문제하고 이거. 그죠? 계산 문제다. 알겠죠? 그죠? 이거 하고 나서 이제 또 우리 분석은 따로 하겠습니다. 일단 책을 한번 보세요. 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65쪽에 165쪽에 1번. 1번은 재무상태표에 계산되는 항목은 무엇인가? 이런 건 아주 쉽네요. 그죠? 재무상태표에는 뭐가 들어가죠? 자산부채 자본 들어가죠. 자산부채 자본 찾아 봐라 이 말이잖아. 답 2번이네. 2번이 바로 매도가능이죠. 매도가능이 바로 뭐다? 기타포갈. 그죠? 이거는 자본이잖아. 자본. 그죠? 1번은 수익계정. 3번도 수익. 4번도 수익. 5번도 수익계정이고. 2번은 무슨 계정? 자본계정이다. 그죠? 2번. 재무상태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1번.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변화가 아니죠. 그죠? 유동성 순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나눠줘야 됩니다. 알겠죠? 우리 자산은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 2번은 경영성과에 대한 보고서. 아니죠. 경영성과에 대한 보고서. 이거는 손익계산서. 일정시점의 재무상태표. 정답이네. 그죠? 재무상태표. 모든 자산과 부채는 공정한 금액. 이거는 이제 공정한 금액. 공정가치 나타낸다. 이게 아니죠. 그죠? 취득원가로 계산하는 것도 있고. 공정가치는 육아증권 같은 경우는 식값을 나타낸다. 그죠? 5번. 자본의 크기와 그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거는 뭐죠? 자본변동표. 그렇죠? 정기세요. 3번. 이번에는 현금 흐름표를 작성하는 목적을 바르게 설명한 것. 일정 시점에 있어서 자산부채 자본의 재무상태를 보고한다. 이건 뭐죠? 재무상태표. 일정 기간 동안에 수익과 비용의 경영성과를 보고한다. 이거는 뭐? 소립계산서. 일정 기간에 영업활동, 재무활동, 투자 중부터 조달된 자금과 사용된 자금의 변화를 보고한다. 이게 뭐죠? 현금 흐름표 정답. 일정 기간 동안에 현금의 수익과 지출을 보고. 이거는 현금출납장 같은 거고. 일정 기간에 자본의 변동을 나타낸다. 자본변동표. 4번. 현금 흐름표에서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출과 거리가 먼 것. 재무활동은 일단 재무활동 나왔다. 그죠? 재무활동은 부채와 자본이죠. 1번의 배당금 직업은 자본이잖아요. 자본의 감수니까 재무활동이고. 단기차익금은 부채니까 재무활동. 유산감자 이거는 주식 관련된 것이죠. 주식을 내가 샀다. 매입 이런 거. 매입 소각. 이런 게 유산감자죠. 그건 재무활동. 사채도 재무활동. 자기주식도 재무활동. 다 재무활동이네. 다 재무활동이네. 그런데 다시 문자 한번 읽어보세요. 다 재무활동인데. 가만히 보니까 재무활동에는 현금 유출과 거리가 먼 것 이랬잖아요. 그죠? 이건 다 재무활동인데 현금 유출 유출 유출. 나갔다. 그죠? 유출하고 거리가 먼 것 이말이다. 그러면 배당금을 지급했으면 현금 나갔죠. 유출. 차익금을 갚아줬다. 빚을 갚아서 현금 나갔죠. 유출. 유산감자는 주식을 매입 소각했다. 그죠? 사들라성에 돈이 나갔잖아. 유출. 사채 빚 갚아섭니다. 돈 나갔죠. 유출. 주식을 다시 발행했으면 주식을 발행하면 현금은 어떻게 될까요? 들어오지. 유입이잖아요. 유입. 그죠? 그 5번은 유입. 현금 유입이다. 그래서 답이 5번이다. 알겠죠? 문제가 유출이 아니다. 유입이니까 답은 5번. 알았죠? 6번 문제. 손익계산서상 단기순이익은 120만 원이다. 알에 자산부채의 정감이 다한 것 같다. 현금 흐름표에 표시할 영업활동에 대한 현금은 얼마고. 그럼 이 문제는 결국은 포괄 손익계산서상 단기순이익이라는 것은 발생기준. 현금 흐름표에 따른 현금 흐름은 뭐? 현금 기준. 그럼 발생기준에서 현금 기준을 바꿔보는 거다. 그죠? 전환하는 문제구나. 알았죠? 그죠? 현금 기준 순이익에서 현금 기준 순이익이 그 얼마? 이거 우리가 발생기준이다. 이 문제 밑에 이거. 발생기준이다. 그죠? 지금 문제가 손익계산서상 주어졌다. 그죠? 손익계산서는 발생기준이잖아요. 그죠? 이거 주어지고 현금 흐름표 이거 구해봐라. 이렇게 물어봤네. 그죠? 문제가. 그죠? 그죠? 여기에 주어지고 이거 물어볼 수도 있고 관계없다. 그죠? 아무튼 우리는 이거는 지금 손익계산서 나왔으니까 발생기준이다. 알았고. 그 가운데 주어진 거 봅시다. 내가 볼게요. 그러면 감가상각비가 20월 감가상 비용이죠. 마이너스. 그죠? 두번째. 매출채권의 증가. 매출채권의 증가. 매출채권의 증가. 자산이 증가되었다. 자산 증가를 이렇게 한다. 플러스. 그리고 매입채무가 증가되었다. 부채잠화. 그죠? 부채 증가는 뭐죠? 마이너스. 대손충당금 설정은 대손상각비입니다. 알겠죠? 대손충당금 설정은 대손상각비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대손상각비는 비용이 생겼죠. 그죠? 비용은 마이너스. 다음에 미직업금 나왔죠. 미직업금은 부채잖아. 이거는 재무활동입니다. 미직업금은 부채. 지금 이거는 무슨 활동? 영업활동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미직업금은 재무활동입니다. 구분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세요. 미직업금은 여기 비용이 있잖아요. 그죠? 미직업비용은 영업활동. 알겠죠? 미직업금은 여기다. 재무활동. 부채니까. 알겠죠? 그죠? 이건 마찬가지예요. 미수수익은 영업활동이지만 미수금은 자산이잖아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투자활동. 알았죠? 미수금은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미직업금은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는 재무활동. 이거는 투자활동. 알았죠? 이렇게 분류한다. 왜냐하면 상품이 아닌 거거든요. 이거는 상품이 아닌 거래가 바로 돈을 안 받았잖아요. 상품거래가 영업활동이니까 이건 투자활동을 분류한다. 선거금은 여기 있죠? 여기 있잖아요. 영업활동 맞네. 그죠? 이건 영업맞다. 이거 자산의 증가니까 자산의 증가니까 어떻게 한다? 브라스. 알겠죠? 그 조심할 것은 미직업금이 왜 제외되는지 아셔야 되죠. 그죠? 미직업금은 상품이 아닌 거 사고 돈을 안 줬다. 상품거래가 말하면 영업활동이니까 상품이 아닌 거는 우리가 다른 재무활동을 분류한다. 이걸 먼저 계산하자고 그랬습니다. 이거 이거죠? 박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다. 그죠? 마이너스 얼마? 75만원. 그죠? 브라스 얼마? 70만원. 이거 상기하면 얼마? 마이너스 5만원. 그죠? 그죠? 이거 도로. 항상 이렇게. 이렇게. 그죠? 계산할 때는. 항상 이렇게 합니다. 알겠죠? 그럼 이거 얼마에서 5만원 빼니까 이거 나왔다. 그죠? 얼마에서 마이너스 5만원. 이거다. 그럼 이건 얼마? 더하면 되죠? 125만원이다. 정답. 알겠죠? 그죠? 이렇게 계산한다. 125만원. 그러면은. 자. 다음에 이번에 6번 보세요. 제조업의 현금 흐름표에서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에 속하지 않은 투자활동 그랬습니다. 투자활동. 투자활동은 무슨 계정? 자산. 그럼 현금 흐름에 속하지 않은 걸 찾아보면 자산 아닌 걸 찾으면 되겠네. 그죠? 자산 아닌 거. 그죠? 1번. 대여금 회수에 따른 현금 유입이다. 대여금 무슨 계정? 자산. 상가후 금융자산. 이것도 자산. 무용자산도 자산. 4번. 당기손익금융자산도 자산이지만 여기 있잖아. 그죠? 여기 있잖아. 당기손익 자산이지만 이거는 무슨 활동? 영업활동. 그죠? 그래서 4번은 영업활동이다. 그죠? 투자활동 아니다. 5번. 자산. 투자활동. 4번은 답이다. 그죠? 답. 알겠죠? 7번 문제. 현금 흐름표 작성 시에 간접법에 의해 영업활동이라는 현금 흐름을 계산하는 경우에 손익계산서의 그죠? 당기손익감정 항목이 아닌 거. 지금 문제가 영업활동이라는 현금 흐름을 계산한다. 그죠? 영업활동.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을 계산할 때 가감되는 항목이 아니고 영업활동이 아닌 거 찾아 봐라. 영업활동은 수입비용이라고 했잖아. 그죠? 일반은 간과 상활비는 비용, 영업활동. 그죠? 단기손익금자산 여기 있잖아. 여기 있으니까 영업활동. 그죠? 영업활동. 영업활동은 처분이고 수입이네. 영업활동. 미직업비용 여기 있죠. 영업활동. 건물은 무슨 계정? 자산. 자산은 무슨 활동? 부자활동. 부자활동. 뭐 답은 5번이다. 그죠? 다음 8번 문제. 8번 보세요. 8번은 간접법을 이용한다. 그죠? 우리 영업활동이 있죠. 그죠? 영업활동으로 하는 이 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직접법이 있고 간접법이 있다. 그죠? 직접법과 간접법이다. 그런데 우리 법에서는 이거 둘 다 인정합니다. 국제의 기준에 둘 다 인정하고 이걸 권장하죠. 가능하면 이걸 하세요. 이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법에서는. 그런데 실무에서는 이걸 많이 하죠. 그죠? 실무에서는 실제 이걸 많이 하는데 뭐 꼭 하나 말이 아니고 이거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 권장.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죠. 그죠? 다시.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으로 우리가 나타내는 방법. 그 현금활동의 양식이 두 가지 있다. 직접법이 있고 간접법이 있는데 법에서는 둘 다 인정한다. 알겠죠? 그런데 법에서는 이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직접법을. 실무에서 이걸 많이 씁니다. 그럼 무슨 소리고? 간단합니다. 그죠? 보세요. 우리가 이제 현금활동이잖아요. 그렇죠? 현금이 들어오고 나간 건데 1년 동안에 이건 현금이 들어온 거다. 현금이 들어온 거. 현금이 들어온 거. 이건 현금이 나간 거. 일일이 체크하는 거죠. 하나하나 이렇게. 직접 체크. 현금이 들어오고 현금이 나간 거. 이걸 체크해서. 알겠죠? 이걸 직접 체크하는 무슨 법? 직접법. 알겠습니까? 간접법은 뭐냐 하면 일단은 우리가 장부를 다 작성하죠.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이런 손익계산서 작성했다. 물건을 내가 사왔다. 100원에 사왔다. 이게 매출원가죠. 이걸 팔았다. 60원에 사왔다. 100원에 팔았다. 예를 들어서. 이게 매입 또는 매출원가를 합니다. 이때 이제 말하면은 우리가 물건을 이거 거래만 생겼으면 이익이 40원인데 월급도 줘야 되잖아.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그렇죠? 또 우리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도 할 거고. 또 예를 들어서 보험료도 지어야 되고. 그렇잖아. 그렇죠? 또 대손상각비도 설정하고. 그 다음에 또 이거 외에도 우리가 다른 용역을 제공하고 수술을 받을 수 있잖아. 그렇죠? 받기도 하고. 또 다른 회사 내가 배당금을 받기도 하고. 그렇죠? 또 이런 대손충당금을 설정했다가 이게 환입될 수도 있고. 돈이 많아서 다시 환입할 수도 있잖아. 등등. 그죠? 이래서 우리가 장부를 마감하니까. 우리 회사 이제 올해 말하면 덤년이다. 그죠? 1년 동안에 이익이 다다. 그럼 단기순이익이 얼마냐. 이걸 마감하면은 수익이 120원이잖아. 비용이 얼마죠? 80원. 100원입니까? 120원. 이익이 얼마죠? 20원이잖아. 맞죠? 그죠? 이래서 장부 마감되거든요. 원래 손익계산서라는게. 그죠? 이걸 내가 사와도 이런 비용이 들어간다. 그죠? 이런 비용 수익이 생겨서 이익이 생겨서 1년 동안에. 그럼 지금 현재 우리 1년 동안에 이 이익이 손익계산서잖아. 그죠? 손익계산서 이익은 무슨 기준이죠? 발생기준이잖아. 그죠? 이 발생기준 이익이잖아. 그죠? 여기서 보세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건 돈 나갔죠? 돈 나갔겠지 뭐. 이거 돈 나간거 맞죠? 월급조사니까 돈 나갔잖아. 이거는 강가상 앞에 돈 나간거 아니잖아. 가치가 감소되는거지. 그렇잖아요. 그죠? 돈이 나간건 아니잖아. 현금 안나갔죠? 이거는 제외해 버린다. 보면 돈 나갔겠지. 이거 돈 떼인거. 내 주먹에 돈 나간거 아니죠? 그죠? 받을 돈 못 받은거지. 이거 제외해 버립니다. 여기도 돈 돌았겠지. 물론 팔았으면. 이것도 돈 돌았죠? 이것도 돈 돌았죠? 이것도 돈 돌은거 아니잖아. 이거는. 우리가 대손준다움을 실제보다 더 많이 설정했다가 장부상에 환입시킨거지. 돈 돌은거 아니잖아. 그죠? 이걸 제거해 버립니다. 제거. 이건 돈하고 관련이 없잖아. 현금하고. 그죠? 그러면은 이걸 제거시켜 놔버리면은 이게 이제 바뀌잖아. 이걸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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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버려나면 실제 이 110원하고 이거 얼마. 80원이면은 얼마 남죠? 30원이지. 이 30원은 무슨 기준? 현금 기준이지. 그죠? 현금 기준을 이기잖아. 그죠? 이렇게 바꿔 놓은거에요. 이걸 간접법이랍니다. 간접법. 알겠죠? 여기에서 현금하고 관련이 없는 제거하는거. 이걸 우리는 간접법이라고 하고 직접적으로 체크하는거는 직접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걸 우리가 표현하려 합니다. 이건 수익이잖아. 현금 유입이 없는 수익은 제거합니다. 알겠죠? 모르겠죠? 현금 유입이 없는 수익. 이거는 비용은 비용인데 무슨 비용?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 이해되죠? 그죠?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을 제거한다. 이겁니다. 알았죠? 현금 유입이 없는 수익을 제거한다. 그죠? 제거한다면 이거 이거 할 때 이거 계산 다시 한번 해볼까요? 20원에서 이거 어떻게 하고 이거 제거한다면 더하고 이거 빼면 되지. 그죠? 여기서 이거 바로 할 때는 여기서 이거 더하면 되지. 더하고 이거 빼면 되죠. 그러면 이거 더하면 40원에 빼면 얼마? 30원으로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할 때는 현금 유입이 없는 수익은 차감하고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은 가산한다. 가산. 알겠죠? 그래서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여기에서 이걸 이렇게 할 때는 이걸 이렇게 할 때는 원래는 이걸 이렇게 하면 원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반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죠? 빼고 이거 어떻게 하고 빼고 더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래야 됩니다. 왜 빼느냐 하는 것은 이게 왜 빼느냐 현금 유입이 없는 수익. 이거는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 이게 현금하고 관련이 없으니까 더하고 뺀 겁니다. 알겠죠?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헷갈리니까 우리가 그대로 했잖아요. 알겠죠? 다시 정리할게요. 말 뜻은 알았으니까 두 가지 있는데 둘 다 인정해 준다. 그렇죠? 법에서는 이걸 권장한다고 그랬죠? 실무에서 이걸 많이 쓴다. 아, 이렇게 있구나. 알았죠? 그럼 이제 문제 하나 볼게요. 8번 문제 보세요. 8번. 8번에 보면 간접법을 이용하여 이렇게 이용하여 이런 식으로 해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계산하고자 한다. 다음 설명 중에 옳은 것을 물었죠. 매출 재권의 감소는 단기 순위에 가산한다. 매출 재권의 자산의 증가는 뭐 하죠? 자산의 증가는 뭐 하죠? 원래 이어서 이래 올 때는 플러스고 이어서 이래 갈 때는 원래 마이너스 맞죠? 그죠? 마이너스. 자산의 증가는 마이너스잖아요. 그죠? 자산의 감소는 플러스 플러스 과산한다. 맞네? 2번 맞잖아. 1번. 맞죠? 그죠? 이게 정답이다. 정답. 그럼 2번은 보세요. 평가이익은 수익이잖아. 그죠? 수익은 뭐 하죠? 원래는 뭐죠? 마이너스잖아요. 빼야 되는데 과산한다. 틀렸잖아. 그죠? 3번도 마찬가지로 수익이죠. 그죠? 수익은 빼야 됩니다. 그런데 가산한다. 틀렸잖아. 4번은 보면 매입 채무 증가다. 부채 증가잖아요. 이거 이거 보세요. 부채 증가는 뭐죠? 플러스잖아요. 플러스인데 그거 뭐 되어있죠? 차감한다. 틀렸잖아. 그죠? 미직업 비용의 감소. 부채 감소죠. 부채 감소는 어떻게 하고? 부채 감소는 마이너스. 그런데 가산한다 해서 틀렸잖아. 2, 3, 4, 5번 다 틀렸고 1번만 맞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것을 요리할 때는 이것을 더하고 이것은 빼고 더하고 뺐잖아. 그죠? 여기서 요리할 때는 원래 반대로 바꿔야 되잖아. 이것을 바꿔줘야 되는데 바꾸면 헷갈린단 말이에요. 헷갈리기 때문에 우리는 편법을 쓴 겁니다. 그냥 놔두고 마지막 말 우리끼리 우리끼리 알겠죠? 그런데 시험 질문에 이렇게 이론적으로 물어보잖아. 실제 물어볼 때는 원리대로 말해줘야 되지. 그렇잖아. 그죠? 우리가 우리 편의대로 내가 막 가능한 건데 뭔 말인지 알겠죠? 그죠? 이게 이론 문제입니다. 자주는 안 나오는데 이런 문제 무슨 말인지 원래는 우리 편의대로 그냥 그대로 써먹었지만 이론적으로 물어볼 때는 원리대로 대답해줘야 돼요. 원리대로 그럼 지금 간접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만 그렇게 그렇지. 예예예 요래 하는게 간접법이니까 예 예 다음에 이제 9번 문제 보세요. 9번 이건 이론 문제일 때 헷갈리지 마세요. 알겠죠? 그냥 계산문제 하면 되는 거고 이론적으로 물어볼 때는 원리대로 원리대로 말해줘야 되지. 당연하잖아. 그죠? 다음 이번에 9번 보세요.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2천 원이다. 영업활동하는 현금 흐름표잖아. 그죠? 현금 흐름표에 현금은 2천 원이다. 요게 2천 원이라는 말입니다. 그죠? 2천 원이다. 그러면 단기순위가 얼마 요거 얼마고 그죠? 물어본다. 그럼 이제 주어진 자료 이렇게 그죠? 나왔잖아. 그죠? 이어서 이제 아래 박사 보세요. 재고 자산이 감소했다. 자산의 감소는 뭐죠? 마이너스. 우리 하던식도 합니다. 강화상의 비용이죠. 비용 마이너스. 매출 채권 자산이 증가됐다. 자산 증가는 플러스. 그리고 처분이익 나왔네. 그죠? 이거 뭐죠? 플러스. 끝났다. 그죠? 요거부터 먼저 계산할까? 우리 박사부터 먼저 계산합니다. 요거 마이너스 250원 플러스 300원이다. 그죠? 마이너스 250원 플러스 얼마? 50원씩. 마무리. 이렇게. 이렇게. 그죠? 2000원 플러스 50원. 얼마? 2050원. 답이다. 그죠? 그리고 현금 흐름표 문제. 알겠죠? 그죠? 그다음부터 이제 거기에 보면 지금 이제 뒤에는 이제 비율분석인데 그걸 하기 전에 잠깐 뒤로 넘겨 보세요. 15번 보세요. 15번. 15번. 먼저 하고 돌아올게요. 15번. 다음 자료에서 영업활동 현금원을 계산해라. 영업활동하는 건 뭐다? 현금 기준. 그죠? 요거 구해봐라. 요번에 문제가. 15번 문제입니다. 15번 문제. 요거 구해보세요. 요거 물었다. 그죠? 자 아래 주어진 거 보세요. 포괄손익계산서의 단기순익은 얼마? 20만원이다. 여기 20만원 주어졌네요. 그죠? 그럼 이제 가운데 주어진 자료. 감가상각비가 12000원. 감가상각비는 비용이죠. 마이너스. 그죠? 그 아래 재고자산이 나왔다. 그죠? 자산. 30만원인데 기말이 29000원이다. 30만원은 29000원이다. 감소됐네요. 그죠? 자산이 감소니까 마이너스. 그리고 매입채무는 부채죠. 45000원에 39000원 됐다. 그죠? 부채가 뭐 됐죠? 부채감소. 부채감소는 플러스. 자 요거 계산하면 되잖아. 그죠? 요게 13000원 하고 6000원 하니까 마이너스 얼마? 7000원이지. 그죠? 그럼 이제 마무리합니다. 얼마에서 7000원 빼니까 20만원이더라. 얼마에서 요거 빼마. 요거 나왔다. 더하면 되지. 그죠? 20만 7000원. 알았죠? 20만 7000원이다. 넘겨보세요. 하나 더 할게요. 16번. 16번. 16번 보세요. 현금 흐름표. 재무활동. 현금 흐름에 포함되는 것. 재무활동은 무슨 계정? 부채와 자본. 그죠? 그러면 1번. 이자 수익. 수익 나왔네. 이거는 무슨 활동? 영업활동. 2번에 건물 나왔네. 건물은 자산이잖아. 투자활동. 3번에 현금 대여 나왔습니다. 대여 대여 빌려줬습니다. 그죠? 자산이잖아. 무슨 활동? 투자활동. 육아정권 취득 나왔다. 그죠? 이거는 영업활동. 알았죠? 영업활동. 자의권 나왔네. 부채 나왔네. 이거 부채는 무슨 활동? 재무활동. 정답 5번. 알겠죠? 18번. 18번 문제는 한번 읽어보세요. 현금 호름표 1보다 기초의 현금은 8만원. 기말의 현금은 10만 5천원이다. 영업활동 현금으로 얼마고 이런 걸 봤죠. 그죠? 이거는 우리가 이 문제잖아요. 이거. 이 문제. 문제를. 뭐 말하고 뭐냐. 그거 보세요. 1월 1일 날 현금은 이게 8만원 있었다. 그죠? 12월 말에 현금이 얼마냐. 10만 5천원이다. 그죠? 이 사이에 얼마가 늘어났죠? 2만 5천원 늘어났잖아. 그죠? 8만원에서 2만원 들어와 이거 되잖아. 그렇죠? 2만 5천원. 이 2만 5천원인데 이 2만 5천원이 그죠? 이 2만 5천원이 하나는 머선활동 영업활동 또 하나는 머선활동 투자활동 또 하나는 머선활동 재무활동이다. 그게 합쳐서 2만 5천원이다 말이잖아. 그죠? 1월 1일 날 현금은 8만원 12월 말에는 10만 5천원이니까 2만 5천원 늘어났죠? 늘어났는데 그게 현금이 들어왔잖아. 그죠? 그게 세 가지다. 하나는 머선활동 영업활동 또 하나는 투자활동 또 하나는 재무활동이잖아. 그죠? 이거 얼마고 구해봐라. 투자활동은 갈로 되어있죠? 우리 문제적 갈로 나오던 것은 마이너스입니다. 알겠죠? 이거는 손실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투자활동은 갈로 되어있잖아. 그죠? 마이너스 1,2,1,4 재무활동은 사모사 이거 세 개 더하면 이거 나와야 된다. 그죠? 알겠죠? 그죠? 이거 더해가 이거 빼면 이거 나와야 되지. 개선해야 여러분들 하면 되지. 이걸 제가 개선 방법을 알게 될 수 있는 겁니다. 뭐 방법 개인마다 다 다르겠지. 뭐 하는 방법. 그죠? 알아서 하세요. 1번부터 1번부터 집어였던 뭐 알겠죠? 답을 집어였면 되잖아. 1번 모르겠으면 1번에 나와있는 75만 5천원 집어였 가지고 이거 하면 이거 나와야 되지 뭐. 그죠? 2번 집어였보고 3번 한 번 집어였보고 하는 게 3번이 맞네. 정답.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알겠죠? 알아서 하세요. 이거는 푸는 거. 이건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그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문제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이게 바로 우리 재무제표 안에 있는 현금 흔음표 핵심 문제입니다. 알겠죠? 그죠? 현금 흔음표 부분이 다 됐고. 나머지는 작성 문제 같은 거 있다. 우리 하도록 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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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